생기넘치는 언니를 보니 마음이 놓인다는 동생. 노아를 극복한 언니에게 생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언니 머리수도 좀 많이 빠지고 그러더니. 엄청 빠졌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건강이 무너졌던 시기. 그녀를 또 한 번 절망에 빠뜨린 노아 적신호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탈모였습니다. 매일 한옥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탓에 머리를 감는 게 두려웠을 정도. 게다가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면 풍성해 보이는 부분 가발로 휑한 도피를 최대한 가려보기도 했습니다. 탈모가 고민인 동생에게 두피 마사지법을 알려줍니다. 머리 옆쪽에 림프를 자극해 탈모 예방을 돕는 마사지입니다. 두피 해와도 머리가 굵어지고 좋아. 시원하네. 시원하지.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안그러면. 해야 돼. 지금 비타민들 많이 챙겨 먹고 해야 돼. 더 빠질 것 같아. 당연하지. 탈모는 대표적인 노아 현상으로 꼽히며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질환인데요. 이런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선 항노아 영양소인 비타민 B군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발 성장을 돕는 영양소로 잘 알려진 비타민 B7인 비오틴입니다. 실제 성인의 경우 비타민 B7인 비오틴이 결핍되면 탈모뿐 아니라 피부염, 결막염 등 염증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나 너 주려고 언니가 이렇게 색색깔로 나 먹는 식으로 너 주려고 해놨어.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해. 간식 좀 준비해봤지. 언니랑 언니 맨날 이렇게 먹잖아. 나는 이렇게 못 먹어. 귀찮아서. 평소 비타민과 다양한 영양 섭취를 위해 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간식으로 즐긴다는 김아정 씨. 엄마가 시골에서 항상 당근을 심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엄마가 항상 겨울철에는 간식들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당근으로 밀가루랑 쌀가루 섞어서 쪘잖아. 그런데 언니는 그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쪄서 살짝 쪘어. 살짝 쪄서 꿀을 여기다가. 진짜? 특히 어릴 때 추억이 가득한 당근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 즐겨 먹습니다. 간식으로. 언니가 항상 이렇게 색으로 음식을 맞춰놓고 또 노력하잖아. 언니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도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데 이렇게 지내니까. 채소는 공복에 이렇게 먹으면 밥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미용도 좋고요. 혈당 관리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염증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채소를 좀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아우, 피곤하다. 애들 때문에 신경 썼다. 그치. 요즘 시험 기간 아니냐? 어, 맞아. 많이 피곤하냐, 너? 애들이 공부하는데 내가 막 지쳐. 힘들고. 비타민 챙겨 먹니? 잘 안 먹지. 비타민 챙겨 먹어야지. 수험생 엄마인 동생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런 동생에게 비타민 B군 보충이 절실해 보입니다. 하나 지금 먹어봐봐. 이게 언니가 챙겨 먹는 비타민이야? 어. 종류가 4가지나 되네? 어, 비타민도 종류가 있잖아. 비타민 B,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비타민 A는 지용성이야. 그래서 꼼꼼하게 좀 잘 챙겨 먹어야 또 우리 건강에도 좋고 혈행순환이나 이런 면에도 좋지. 특히 대장암을 유발한 실험주에게 비타민 12가 함유된 식단을 투여했더니 세포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극복한 비법으로 비타민 B군을 꼽는 김아정 씨. 비타민 B군을 꾸준히 챙긴 덕분에 몸에 변화도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챙겨 먹게 됐는데 확실히 피로감도 덜하고요. 개운하더라고요. 음식만으로 섭취가 부족한 비타민, 건강과 식습관을 따져 나에게 맞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의 섭취는 암 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정상인에 비해서 간암 환자에게서 체내 일부 비타민 B군의 양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량의 일부 비타민 B군을 24시간 동안 유방암세포에 처리했더니 암세포 증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